20미터가 부족해서 다시 갔다 와야 되겠네. 80미터 정도는 당겼는데 다시 풍상으로 충분히 돌려서 바람을 잡아채고 조금만 더 하면은 출발지까지 탈수가 있네. 조금만 더. 풍상. 많이 왔네. 풍상으로. 저 깃발을 넘어왔으니까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네. 각도를 많이 줄였습니다. 100미터 정도 줄은 것 같은데. 2부에 빠질 수 있습니다. 2부에 빠질 수 있습니다. 2부에 빠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바람 늘어네 여기가 바람골이구나 바람골이 있어요 말리코인은 자 이제 다시 이제 불갈지로 돌아가자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줄자 바람이 들어온다 온 바람이 들어오네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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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취오취오취 고민해주면 안되는데 오취오취오취 이기지 않고 가자가자가자 가자 우와우 가자아 가보자 와 잘 하면 출발지 까지 할 수가 있겠네 좀 챙겨보자 아.. 녹붓지 홍갓 건물로 해상해 자자 그대로 가면 출발지 까지 도착할 수 있겠네 어려웠네 어려웠네 바람이 들어오네 바람이 지나가는게 소면로 보입니다 3초 2초 2초 0 바람이 왔다 지나가는데 춥바람이 1초 1초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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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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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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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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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초 5초 6초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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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각도가 나오네요. 완전히 체각도가 나오네요. 이대로 가면 출발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